공병호 TV의 공병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내일 결과가 추계되어 봐야겠지만 기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사는 아니다 짜고치기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해당자 달러서는 말도 안되는 데 반발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검찰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주 검찰을 많이 불신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첫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검찰을 믿지 않는가 검찰의 진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단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계와 강직함과 용기를 발휘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드루킹 사건처럼 엄청난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덮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파헤치는 데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전 정부의 적폐를 찾아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데는 귀신 같았다는 점입니다 누가 검찰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절절매고 죽은 권력에는 마음대로 칼질한 조직이다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짙게 배어있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개처럼 행동하는 조직이다 이런 선입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청문회 일정이 밝혀지자마자 권력의 하명이 떨어지기라도 기다렸듯이 알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검찰이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장에서 일어나게 될 뻔할 모습을 검찰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신문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조 후보 이 사실 인정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국이 뻔뻔한 낫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수백 번 수천 번 이틀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청문회는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한국의 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좀 아는 사람은 조국이 분명히 법을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많이 할 거란 겁니다 자신과 친족이 행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당할 염려가 있는 정언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항을 100% 120% 이렇게 활용할 거란 이야기죠 그 결과는 이틀하든 사활하든 관계없이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래 청문을 지켜본 사람들은 좀 앉아있다가 다 자리를 뜰 것이다 그리고 바보 천치로 저 사람들이 국민을 바보 천치로 여기고는가 그렇게 해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것이 시중의 보통 사람 이야기뿐만 아니고 정격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많은 사슬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수사 개시 다음날 조승일보 8월 28절 사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견 충견도로서 하던 검찰이 갑자기 주인을 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산글력 비례는 눈 감으면서 죽은 권력에는 저성사였던 검찰이었던 만큼 당연한 수사를 해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을 줄줄이 출시하고 그 반대의 검사들도 자천되고 쫓겨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선입견 불신 불만 의구심 의심 의혹 이런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선택입니다 검찰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국 윤석열이란 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향방과 진로와 강도와 깊이가 다 결정될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점이 초미의 관심거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 비리를 덮으려 할 것인가 은폐할 것인가 은폐에 적극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조국 비리의 사건의 실체를 진실을 낱낱이 까벌게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인가 그는 권력자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게 문제로 달려 미래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추측이나 추론은 가능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제가 동년배입니다 거의 동시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물론 살아온 배경이나 과정 환경이나 회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들도 그런 면에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온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한 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윤석열 총장은 개론도 늦게 했을 겁니다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아이들 일자리 부탁하는데 청탁해가지고 걸려들 필요도 없고 지금 조국 씨처럼 아이들 입학 문제 때문에 골무리를 썩다가 자기 문제까지 침해가 되는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관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소신을 꺾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만 있으면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 자기 소신껏 내가 이게 옳다 생각하면 내가 옳다는 쪽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희는 너무 심한 이야기고 그러나 소신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무자식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이번 사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 하나의 분기점 분수령,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될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비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반듯하게 살 것인가 사람 일이기 때문에 비겁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시중의 걱정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덮어주기에 협조하고 합력하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반듯한 삶을 선택하면 조국 덮어주기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철도철미하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대개 윤석열 총장이나 저와 같은 연배가 되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욕심 같은 부분이 약간은 정리되는 나이죠 대본을 쓰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비겁한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비겁한 쪽을 선택하지 않느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데 지금에 무슨 지금 와가지고 무슨 큰 영광을 보겠다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비겁한 놈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금을 주든 아니면 뭐 감투를 뭐 억수로 큰 감투를 주든 관계없습니다 그건 다 가고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하기는 윤석열 총장이란 사람을 보면 외모를 보면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이력이라는 이런 걸 보면 저는 비겁한 쪽을 선택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비겁한 쪽을 선택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지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청길 같아서 정확히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 외웠던 문장 가운데 최근 다음에 참 좋은 문장이 나오죠 일시지정막 망고지철앙이란 그런 문장입니다 일시지정막 한때의 정막함을 취할지언적 망고지철앙 망고의 철향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그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마 외웠던 그런 한자성어 같은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욕망이란 이런 부분 앞에 있을 때 한때의 쓸쓸함을 받아들이지만 세월을 넘어서 오랫동안 철향한 그런 길을 가서 안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